제 컴퓨터 또 다운된 것 같아요 아휴, 나와봐 두 번의 클릭과 상처의 타이핑 예스 진짜 대단하십니다 어휴, 이 대체 불가능한 컴맹아 단결 단결 뭐하고 있는 거야? 단결 안유라 중석? 안계장을 아십니까?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해킹부대에 있었지 않습니까? 복구 프로그램도 못 사용하는 사사단 대표 컴맹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? 용산 전자상가 딸내미라 한글보다 해킹을 먼저 깨우쳤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형님! 아니 가만히 있어, 가만히 있자 안계장 본가가 용산이라고 했지? 아닙니다 군대에서 뭐 잘한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혼자 독박을 쓰는 거죠 지금의 저처럼 싸다 이거 내가 너무 큰 비밀을 그런 의미로 저는 외근 다녀오겠습니다 단결 가지마, 담백하게 이야기 좀 하자 야, 암굴아!